월커크림를 크게 하세요 월커크림를 크게 하세요 월커크림를 크게 하세요 여러분 저희 앵커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앵코를 볶아주시니까 저희가 갈 수가 없었어요 맞아요 솔직히 저희 좀 더 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면 저희 앵콜곡 하기 전에 사진 한 번만 찍어주세요 저희 단체 사진 한 번만 찍어주세요 좋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사진 예쁘게 나오게 플랫이 켜주세요 우리 제대로 첫 축제 사진 만들어주자고 네 자 그러면 이쪽 좀만 중앙으로 오세요 제가 잠깐 도와드릴게요 네 이쪽으로 오셔서 조금 조금 우리 또 여기로 갈까요? 네 좋아요 좋아요 그리고 이쪽 이쪽 보시고 이쪽 보고 딱 좋네요 오케이 어떤 포즈 해야될까요? 어떤 포즈든 완벽하죠? 나도 가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한번 더 갈게요 자 이번에 잠깐만 여러분 하나 둘 셋 하면 플래치를 미친듯이 흔들어주세요 아셨죠? 미친듯이 흔들어주세요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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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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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? 아 저희가 네 곡이 있잖아요 에트레이션이랑 두키랑 홀트 근데 나머지 한개가 뭘까요? 안들려요! 안들려요! 4글자였던거같이 아! 막아요! 하이포이가 정말 오늘 에너지와 텐션이 정말 어울리는 곡인거 같은데요 그치 오 예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부대인만큼 다같이 신나서 즐겨볼까요? 네 정말 저희 초대해주신 당국대학교 학생 여러분들과 여기 관계자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구요 저희 하이포이 정말정말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고 가보겠습니다 네 정말정말 너무 아쉬운데 진짜 오늘 저희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내서 너무 행복하고요 남는 축제를 즐길 바르면 저희는 하이포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유지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aggio 다가가! 다가가!